엘지신큐 엘지신큐는 사용 중인 엘지전자 제품을 원거리에서도 현재 상태를 확인하거나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에 엘지신큐 앱이 없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엘지신큐 앱을 검색하여 설치해 주세요. 엘지신큐 앱을 열고 엘지 계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을 생성해 주세요. 엘지신큐 앱에 간편하게 제품 추가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첫 번째 간편 추가 방법은 제품 구입 후 설치가 끝나면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엘지신큐 앱에서 보낸 제품 추가 팝업 알림이 나타납니다. 팝업 알림에서 추가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엘지신큐 앱 홈 화면에 와인셀러 이미지와 추가하기 버튼이 있는 임시 카드가 보입니다. 추가하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제품 추가 등록이 끝납니다. 만약 제품 추가 팝업 알림이 없어졌다면 바로 홈 화면에 와인셀러 임시 카드에 추가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제품 추가 등록 방법은 QR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엘지신큐 앱 홈 화면 중간에 플러스 제품 추가하기를 선택하세요. QR 스캔하기와 직접 선택하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R 스캔하기를 선택하면 와인셀러 엘지신큐 QR을 스캔하여 간편하게 제품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와인셀러의 전원 코드를 꽂고 스마트폰과 동일한 와이파이를 설정합니다. 애플 아이폰은 와이파이 설정에서 화면에 보이는 엘지스마트 와인 XXXX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는 무선 네트워크 이름 끝에 4자리를 두 번 반복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와인셀러 디스플레이의 와이파이 버튼을 3초 이상 눌러주면 제품을 연결합니다. 엘지신큐 앱 홈 화면에서 추가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만약 와인셀러에 QR이 없거나 제품을 재등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엘지신큐 홈 화면 플러스 제품 추가하기를 선택하고 직접 선택하기로 제품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간편 추가 또는 QR 스캔하기와 다르게 추가할 제품을 찾고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품 구입 초기에는 간편 추가를 권장하며 이후에는 QR 스캔하기를 권장합니다. 이후 제품 추가 방법은 QR 스캔하기와 동일합니다. 엘지 디오스 오브젯 컬렉션 와인셀러의 와인큐레이터는 엘지신큐 앱을 이용하여 와인 정보 확인부터 보관까지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엘지신큐 앱 홈 화면에 제품 등록된 와인셀러를 선택합니다. 현재 설정된 와인셀러의 온도 확인도 가능하고 필요하면 바로 온도 변경도 가능합니다. 와인 관리에서는 와인 라벨 촬영하기로 와인 라벨을 스캔하여 와인의 품종, 형점, 가격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와인셀러 보관 목록에 추가하면 보관 위치, 보관 시작일 같은 와인 관리와 테이스팅 노트로 와인에 대한 다양한 메모를 입력하여 와인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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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